5버튼이랑 6버튼만 커스텀 씁니다 4버튼은 커스텀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어요 몰에 따라서 근데 웬만하면 4버튼은 커스텀 안 쓸라 그래요 검지 손가락에 무리가 너무 가가지고 아무래도 버튼이 4개밖에 없으니까 엄청 몰인단 말이에요 그럼 검지 손가락에 죽을라 그래요 제 몸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 쓸라고 합니다 4버튼을 하다보니까 커스텀을 검지 손가락 무리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크리에이터 점수 간절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저 뒷맥당 하는 거 아니야? 아 걱정되네 뭐예요? 꺄스테이 제가 왼손잡이는 아닌데 오른손보다 제가 왼손에서 가동질이 있나?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압력도 왼손에도 좋고 3번을 자꾸 오버튼하고 왼손으로 치자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리스펙트 오버튼 최고들은 대체적으로 3번을 오른손으로 잡는다는 존재로 짧은게 많아요 소대야 그렇고 나는 됐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200원 카드 14에요 개인차 갑이에요 개인차 갑 근데 솔직히 올콤보 기준으로 하면은 그쯤 줘야지 올콤보 기준으로 하면 또 11이 말이죠 안올라가네 불안하다 개 불안하다